risque 1.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있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네, 토론 열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운데요 저는 거실에 한 theoret! 사실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론 얘기로 인해 이곳 공기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인데요. 토론 추세는 어떤 추세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비둘기랑 1년 살기. 비둘기로 1년 살기. 다 비둘기랑 1년 살기는 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룸메이트. 다섯 마리 이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섯 마리 이상. 비둘기로 1년 사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이 인터스텔라 팀. 이쪽이 현재 팀. 자 그럼 비둘기랑 1년 살기 팀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토디형 씨 비둘기 모사를 보고 시작하고 싶네요. 아 비둘기 모사? 아 그럼 제가 문장.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팀이 계속 해왔으니까 비둘기로 1년 살기 팀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디에잇이 형이 이제 비둘기 모사와 함께 무언가를 제시한다네요. 비둘기를 통해서 개인기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도기 형 고. 네가 할 때 내가 얘기할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개인기가 생김. 꾸꾸꾸.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꾸꾸.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꾸꾸 부메랑. 꾸꾸꾸꾸. 오오. 이자흐 이 레어함 어떻습니까? 레어함 근데 꾸꾸만 있지 않고 끼끼도 있고 꾸꾸도 있고 다섯마리라 있으니까 꾸꾸꾸뿡 끼끼 끼꼭끼끼 깡깡꼭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죠 똥은 많이 싸나요? 똥도 많이 싸죠 그렇지만 비둘기 똥은 비둘기도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둘기 조용히 해 비둘기 조용히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냐면 그냥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제2 외국어 제2의 언어 얻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지가 많이 필요하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섯마리의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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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보여줘 그리고 여기서 비둘기라는 동물은 실제로 반려동물로 분류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해도 돼요 우선 비둘기가 된다면 저희가 비둘기가 된다면 왜 그래요? 저희가 비둘기같은데 이빨! 그러면 저희 우선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블 좋아하시나요? 그건 끝났지 마블 좋아하죠 아이언맨 기계로 하늘을 날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화로는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전 날 수 있어요 도겸 씨 혹시 도겸 씨 솔로곡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콘서트 때 한 솔로곡 불러주세요 I wanna fly 당신 날고 싶잖아요 다시 날고 싶죠 그래서 내가 콕콕콕콕 콕콕콕콕 내가 오늘 그 노래 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자 비둘기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로 1년 살잖아요 근데 비둘기고 한 개 사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비둘기 되고 나서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그리고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아까 디엣이 말하는 비둘기 개인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비둘기 2년 동안 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잘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정한이와 말했던 비둘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비둘기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 굉장히 잘하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비둘기가 되면 비행기 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라도 여기를 비둘기 기간까지 비둘기 기간까지 비둘기 기간까지 비둘기 배고 싶으시죠 비둘기 배고 싶으시죠 여러분 날고 싶다 날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더 큰 새들도 있죠 비행기에 부닥칠 수도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비비탄 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데 요즘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었다가 살이 쪄서 닭인 줄 알고 잡혀서 치킨 내 먹고 본인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날고 싶다 저는 비둘기가 되면 팬분들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대에 못 서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근데 무슨 비둘기가 돼서 난다고 그런 식으로 저의 직업을 들먹으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죠 직업이 비둘기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의견은 너무 진지했으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돌려서 말하자면 비둘기랑 1년을 같이 산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포기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둘기라는 생각에 자기감에 빠질 일도 없고요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랑 같이 1년 동안 산다면 청소는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둘기랑 청소는 제가 합니다 청소는 사람이야 이건 약간 저희한테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 어디 팀이야? 엑스맨인가요? 자 그리고 비둘기로 살면 네 관략근의 힘 조절이 조금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읏 똥을 했다 버리죠 할 필요가 없죠 아니죠 할 필요가 없죠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싸면 됩니다 그래요 싸는 얘기는 그만합시다 관략근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비둘기로 1년을 살다 아무래도 싸던 버릇을 들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큰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건 좀 많이 보자기 1년 보자기 1년 정한 씨 잠시만요 한 번만 정한 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정한 씨 방에 지금 어떻게 혼자 지내시죠? 아 저는 혼자 지냅니다 자 비둘기랑 1년 살기를 지금 택하셨어요 자 세 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함께 살면 다섯 마리 이상 그렇죠 그렇죠 다섯 마리 지금 주무신다 하세요 주무세요 다섯 마리가 정한 씨가 허기나 1년을 이렇게 해야 허기나 잘 사시겠습니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달리다 이적 선배님의 노래가 있죠 네 마른 하늘을 달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다 라는 그 꿈 그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플라이 스카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를 살게 되면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민규는 비둘기가 못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소공포팅이 있잖아요 우리 팀으로 오세요 비둘기가 되면 고소공포팅이 없겠죠 그래서 저도 좀 한 얘기를 얘기를 좀 하자면 아 알겠습니다 텐션 올리셨네 민규 세 마리에서 끝났어 그 아까 비둘기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뭘까요? 목이죠 앞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목으로 자 비둘기 가면 참 좋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평생 사는 겁니까 비둘기 비둘기가 춤을 춘다면 비둘기가 춤을 춰? 네 노래까지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1년 뒤에는 무조건 리듬감감 좋네요 좋네요 그렇지만 사람이 1년 동안 저렇게 연습을 해도 리듬감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비둘기는 1번 이런 식으로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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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비행은 안 좋은 것입니다 네? 비행은 안 좋은 것이다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다 비행은 나쁜 탈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나쁜 탈손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네 조련이 잘 돼 있다면 배변활동 네 잠자는 거 네 다 괜찮습니다 봐봐 이렇게 있다가 아 꾸꾸야 우리 잘까? 꾸꾸 꾸꾸 아니 가능합니다 걔는 이리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토끼 그리고 물고기 오리 같이 다 키워봤어요 아까 정아리 형은 많았던 그런 상황은 절대 보안을 해요 특히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덕분은 새벽에 더 활반족이 돼요 오리 진짜 밤새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심지어 다섯 마디 같이 살면 만약에 담날 여섯 시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근데 셋이 일어나서 다섯 개 다섯 개 구구야 가자 구구구구 가능합니다 비둘기 키워보셨어요? 비둘기도 똑똑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병양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대요 네 그렇게 지능이 높은 친구로 1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그 비둘기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여러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전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 사명 씨 비! 비둘기다 둘 둘리두 기 기승전결이 없지? 여러분 비둘기를 키우면 집안에 세스코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벌레들 잡아먹어줍니다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생긴 병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몸에 생긴 병균이요? 네 벌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밥이 벌레예요 그건 네 여러분들 밖에서 살면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새우과 먹습니다 자 보시면 비둘기랑 살면 주머니 손 빼주십시오 거만해 보입니다 수트 색깔 등장 비둘기 같으신 거 아시죠? 우리야 꾹꾹 빌려줄게 꾹꾹 자 이 친구는 비둘기입니다 저는 사람이고요 네 비둘기와 함께 살면 이 친구가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어줍니다 네 병이 걸리면 네 친구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오 같이 살잖아 저는 그럼 키우지 마 현 담았어 현 담았어 사람에게는 조류 독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섯 마리의 구구 끼기 까가 뭐 이런 친구들과 이제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생기죠 병 하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왔고요 꾹꾹꾹 꾹꾹 들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 21세기에 기계 기술들 이런 거 지금 사회자님도 컴퓨터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생겨남으로써 직업이 적어져요 비둘기를 다섯 마리 키우고 있으면 비둘기들을 한 대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능을 발달시켜서 비둘기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두 마리 키키 꾹꾹 까까키키를 이렇게 쿱스 씨 집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다섯 명 있었는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남은 다섯 명을 더 영입을 해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축구팀도 교체 선수가 있듯이 미미무무마마 미미무마마마 도도디니 다다 이렇게 이적 가능합니다 이적 가능해요 얘기들 많이 들어봤으니까 나머지 시청자분들의 몫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빨리 볼 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호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비둘기 저희가 비둘기가 되면은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단 1년 1년만 그렇게 살다 보면 색다른 경험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작곡 더 많은 안무 창작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면 비둘기를 1년 사시다가 데스톨러지 한번 촬영하고 비둘기로 아주 좋은 아이디 자 더 이제 의견이 없으신가요? 좋네요 뭐 일단은 오늘 뭐 거의 쇠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주 논리정연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 논리나잇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가져간 물건은 메이크업 박스 대 피리 자 인터스틸라 팀은 어떤 걸 들고 가실 거죠? 저희는 피리였습니다 인터스틸라 팀은 피리를 들고 가고 현재 팀은 저희는 꽉 차있는 메이크업 박스 메이크업 박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인터스틸라 팀이 두 번 먼저 시작했으니까 현재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겸씨 나와주시죠 아 다시요? 저는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너무나 외롭죠 그치만 제가 가진 건 메이크업 박스 밖에 없습니다 이 메이크업 박스로 동물을 화장시켜준다는 명목 하에 동물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인도에서 친구도 생기고 그치 사냥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리를 들고 왔습니다 연습을 하겠죠 피리를 그럼 저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리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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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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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는거야 피리 소일하란으로 동물의 왕국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 뱀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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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빠빠 피리 빠빠 피리 빠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물고기를 잡나요? 물뱀입니다 물뱀이에요 물뱀이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인도에서 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스를 태워요 그렇죠 박스를 태우는 게 아니죠 아니죠 메이크업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물 중에 알코올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아세톤의 알코올 거울로 이용해서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서 무인도에요 무인도 메이크업 박스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피리 부러서 유튜버 하죠 독포력이 유튜버로 그리고 무인도에 숨어있던 원주민으로 분장합니까? 분장해 분장이 가능하죠 오 좋네 좋네 그리고 이 의견에 덧붙여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 네 그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 스펀지를 일단 두고 스펀지밥 내 친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이자면 아까 원주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주민과 친분을 쌓은 뒤 원주민이 있나요? 원주민과 친분을 쌓은 뒤 유튜브로서 더 창창한 저는 피리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리빠빠 빼리빠빠도 할 수 있지만 피리 가운데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물고기 잡는 겁니다 이 압력이 되게 쎄야겠네 그 정도의 기압이 몸에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인도에서 한 달 살면 29일째쯤 성공할 수 있을 거 저희는 고데기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뭔데기요? 고데기로요 고데기요?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고데기를 이렇게 탁 잡는 거죠 저희는 눈썹 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데기로 고데기를 이렇게 바닷가 가서 착착착착 하다 보면 조개 친구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조개 친구들이 나왔어 조개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다가 다만 보는 거죠 그렇죠 입을 딱 보여주면 앙 앙 고맙다 근데 진주가 있어 진주가 있어 진주에서 이렇게 진주를 다 모아서 딱 한 달 끝나는 날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딱 한 달 끝나는 날 나가면 다이아 유튜버도 돼 있고 진주도 획득하고 심지어 더 좋은 건 그렇게 놀 때 그런 햇빛 밑에서 놀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피부가 타지 않을까? 나는 걱정 안 하시잖아요 진짜 이거는 선크림 수준 선크림이 피부 노화 방지 야 그 순간 도와 피리는 솔직히 정쟁력이 너무 없대 자 도겸 씨 네 자 만약에 무인도예요 지금 여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뭐 먹고 싶어요? 피자요 피자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치즈, 밀가루 도겸아 페퍼런스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우유 소를 불러볼게요 제가 피리로 피리로 이렇게 부실한 피리를 가지고 있으면 소가 왔죠 소가 왔습니다 짰어요 우유가 생겼죠? 햇빛에 말려요 치즈가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피자를 만드는 것도 한 20분이 걸리겠네요 피자를 구우는 건 어떻게 해요? 햇빛을 구워야죠 그래도 시키면 돼요 그냥 원숭이 원숭이 아니 고양이 무슨 술사인데 술사 무슨 술사 무슨 술사 아 피리가 엄청나네 도라도 아니면 그냥 비둘기가 와서 나뭇가지를 갖다 주면 호랑이 와서 짐승을 잡아다 주고 원숭이가 불을 지펴주고 소가 저술자 줍니다 여러분 야 아니 근데 피리는 진짜 동물 부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동물을 동물만 부리는 거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저희는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피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피리로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피리 무슨 음악이죠? 정답! 이수영 사귀를 휠릴리 정답! 정답! 이런 식으로 저희는 외로운 무인도 생활에서도 혼자서 즐기면서 여러분은 메이크업 박스로 많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피리를 비트 박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오 좋지! 다리에 피리로 비트 박스로 만약에 여러분 무인도에서 나가고 싶어요 한 달 사귀지만 그 손에 나갈 수 있어요 구출이 되면 배가 지나가요 뿜뿜 그 배가 갑자기 뿜뿜 이러면서 뿜뿜 이래 만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반박할 거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양이 나을 것 같아요 양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논리 준비합니다 마지막 주요 네 이번 주제는 아주 특별하게 한 번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연습과 밤 연습 낮 연습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하고 밤 연습은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연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터스텔라 팀이 낮 시간인가요? 네 낮 연습이고요 현재 팀이 밤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인 만큼 자 주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해주실 네 사실 팀원이 약간 기본적으로 흥분하게 저희는 항상 시간이 필요할 때 꼭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이러면서 끝낼까?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부터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규가 5시 이전에 제대로 일어나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요 안 보셨어요? 그때만 이제 각성을 한 거고 민규는 어떤 레슨도 3시에 잡혀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시는 분들 계시죠? 같은 레슨 받는 반박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평균점으로 모든 회사, 음식점, 식당 몇 시에 엽니까? 10시 동사무소 10시 10시 반에 우리가 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열고 그 시간을 닫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난 새벽에 연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와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 잠시만요 왜요?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여전부터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남신들 초심 다 잊었습니까? 네 우리 옛날에 연습생 때 10시에 출근을 하여 잊었습니다 트레이닝 일지를 적고 잊었습니다 밥을 먹고 잊었습니다 제가 언주 중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아 추억팔이 하지 마시죠 6시간 동안 30분 동안의 표정 연습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왔던 당신들이 갑자기 그 시간에 연습을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좋지만 남들 속에 어우러지는 것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21세기는 남들과는 달라도 된다라는 주의가 요즘은 뜨고 있어서 맞아요 정해진 거에만 속박되어 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해방 뛰어 히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에 연습하니까 낮에 하자고 해방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규 씨랑 의견을 종합으로 했죠 그럼 요즘 세상은 다채로운 차이들이 창조를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븐틴입니다 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낮에 연습하는 잔정 그 방송에서 녹화든지 아니면 무대든지 새벽 2시부터 낮에 10시까지 하는 무대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많죠? 이 시간 안에 녹화랑 이런 거 해야 돼요 세븐틴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근데 우리 항상 새벽에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먹상대랑 멍상대 새벽에 익숙하잖아요? 원래 자고 있는 시간 그러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다 안 풀려요 맞아요 지금 세상 모든 방송들이 지금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간을 구해봤자 말고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다 저 할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끝나고 2시에 시작해서 10시 끝나잖아요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냅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4시간만 하자는 말입니다 4시간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너무 좋죠 저 또 아예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우리 마음 하나잖아요 나 너무 속상해 우리 마음 하나잖아 일로 와 늘 항상 빨리 와 앞으로 와 늘 항상 세븐틴 뭐야 한 시간만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야 얘들아 우리 연습 시간 함께였잖아 우리 하나잖아 우리 우리 자 우리 손 한번 모아 볼까요? 연습 시간 중에 하나를 함께하면 파이팅하면 원우가 엔딩하고 딱 빠지자 우리 하나 둘 셋 파이팅하고 살까? 원우는 어딨어 원우는 파이팅하고 중간 중간 제가 사회자야 우리가 파이팅한다면 빠지자 옆으로 그러니까 너는 앉아있어 여기 이거는 같이 하자 마무리 원우 형이 한번 해줘 우리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연습을 열심히 한 세븐틴이 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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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으로 가자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팀이 네 저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연습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에 다 같이 화목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논리나잇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일 1회 SVT의 논리나잇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려야 되는데 아 소감 아 소감을 해야 되는구나 일단 뭐 이런 거는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민규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무논리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멤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논리로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논리정연해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아 난 난 무시킬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모습을 끝까지 정오는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 오늘 여러분 한국어 너무 잘해서 약간 부러워요 그래서 다음에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만약에 중국어 했으면 내가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 않을까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한국매도 준희씨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랬어요? 제일 못한 건 민규가 제일 자 다음 현재 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자 현재 팀 네 자 그만 이거 지도 해주세요 롤리나잇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팀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무논리로 대결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유튜브로서 더 창작할 이게 2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편에서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롤리나잇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2차 3차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굉장히 무논리적인 많은 주제 있잖아요 뭐 했죠? 비둘기로 비둘기로 손이 세게든 눈이 세게든 뭐 비둘기로 해도 비둘기로 해도 비둘기로 살든 비둘기랑 살건 뭐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다음 롤리나잇에도 버논리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논리 버논리 좋아요 버논리 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너무 재미있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이제 고잉샘부터 하면서 참 다양한 곡이 나온 것 같고 오늘도 참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겸 씨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논리입니다 아 마음껏 생각하시고 마음껏 뱉으십시오 네 그리고 디노 제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보시는 캐럿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재미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라이 좀 더 어려운 생활 속 난제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나잇 나잇 롤리나잇 롤리나잇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난 너의 비타민 난 너의 비타민